아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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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아침, 아침 낮에 아까 찍을 거예요 먹는 게 뭐 급하다고 여기는요 우리 춘천에서 카페를 영업하고 있는 우리 언니네거든요 근데요, 카페가 이렇게 아름다워요. 이렇게 아름답고, 여기도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. 작품들이 많이 있고, 식물도 있고. 옛날에 그 통나무집, 여기가 30년? 30년 역사입니다.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여기 카페 내부를 한번 또 싹 이렇게 촬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. 자, 여기 언니 작품들이에요. 저 여인이 우리 언니랍니다. 저의 작품도 어느샌가 여기 이렇게 와 있고요. 자, 여기. 이 언니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작업을 시켜요. 작업을 시키는데, 지금 이제 취하선입니다. 소주 한 병을 까고. 언니, 잡아봐. 이렇게. 이렇게. 추상화의 추상한 작업인데요. 제가... 아, 떠들지 말고 해야지. 여기. 뭐예요? 이게, 어디서. 이제, 잘가? 이렇게. 이 вопросы. 너네. 이렇게. 아, 너무 잘 안學RED. 이거 쭉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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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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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